붐티스트, 붐티스트. 붐티스트 괜찮지? 붐티스트는. 우리 여기 아마 난 제일 헷갈려 했잖아요. 초성 보면 어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초성, 시원하게. 네, 아마이 아니라 진짜. 암만이면. 안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이응니음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붐티스트가 낫지 않을까요? 우진 씨가 붐티스트 만약에 하게 되면 책임지고 보겠다고. 붐티스트 하면 무진 씨가 무조건 보는데 아무도 보지 마는데. 아, 그럼 붐티스트가. 붐티스트, 붐티스트.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그렇지. 맞아, 맞아. 나쁘지 않지? 만할, 만할. 만할. 여기 18, 여기 19. 잘 보이잖아. 자, 갑니다. 여러분 앞에 가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아, 이거 봐, 이거 봐. 감독님 너무 열심히 하셔. 괜찮으세요? 너무 열심히 하셔, 이거를. 녹화는 되는 거죠, 빠져도? 예, 예. 뭐야, 이거?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있어요? 거기 춤추는 거죠. 한번, Belt. nuestraăăăăăoo. macht-oaaeăăăăăăăăăăă... –O, KemS, mai oeăăăăăăăău! sa Mak 선생님! –O,osaic slowly. –Vers livre! –DOMG, mai oeăăăăă.... 잘 Het'sю! –오, leopard! 잘 보이는데? 어, 점 aussieak servie. 잘 보여! 잘 보이reibt, 잘 보이恭 dicho. 잘 보이는데요. 맞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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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좋아. 맞나니? 이게 제일 좋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안 잡혀서. 포기했다, 포기했어. 포기했다, 포기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저씨. 뭐해! 아니, 일을 안 해가지고. 아니, 일을 안 해가지고. 난 날이다, 난 날이다, 난 날이다. 아니, 노래의 반을 여기서 춤추고. 아니, 간놈이 오셨는데 어떡합니까? 옛날에, 옛날에. 음악 방송할 때 사실. 붐 파트가 저 정도가 없었거든. 너무 신난해. 한이 맺혀서, 한이 맺혀서. 펼쳐지긴 잘 펼쳐지는데 잘 안 펼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붐 테스트는 영원히. 붐 테스트 좋은데? 나중에는 포기하고 막 흔들던데 이러고. 붐 파트 영원히 붐. 붐 테스트는 영원히. 붐 테스트 좋은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만날이야 만날. 만날 만날. 탱구가 뭘 봤어요? 암만인가 만날 만날. 암만. 암맛날 몰라. 그래, 내가 진짜 암맛날. 난 암맛날 다 썼어, 암맛날. 암맛날. 근데 암맛날 떠올라도. 암맛날 떠올라도. 떠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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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도겠지. 아니, 떠올려도? 떠올려도? 아, 아바름이었잖아, 아바름. 저게 그냥 다 진짜 솔직히 아무런 정보력 없이 들었을 때는 암맛날골라도였잖아. 너무 정직하게. 그러면 그거네. 암맛날골라도. 왔다. 골라도. 네? 암맛날고. 기어도. 어? 날고 기고. 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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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올라도. 지금. 맞네. 그렇네, 그렇네. 이거네, 이거네. 암맛날고. 올라도. 올라도. 결국. 우와, 딱그러기네. 날고 올라도. 아니, 우리 너무 잘했다. 6년 만에 최초로. 6년 만에 최초로. 몇 번 있었어. 신라의 달밤 할 때도 있었구나. 이거 기억하고 우리 이제. 신라의 달밤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 무조건 기억하지. 이제 들어볼 수 있잖아요. 자, 들어봅니다. 여러분, 들어봅니다. 너무 깔끔하다. 오, 오. 야, 쉬게 봐, 쉬게 봐. 들을 수 있어요. 2차, 2차 듣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으쨰. 대박이다. 우리 다. 렛츠고. 노래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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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る MIT 맞아요. 아, 아, 많아, 시영. 從 haven't for your time for tonight. 아니, 나눠서 해 뽀 aligned with your pride, 그렇죠? 뭐야? 신다면 씨, 깨우네요? 동협이 형, 동협이 형, 동협이 형.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하네. 2, 3년에 한 번씩 하네. 너무 정확하게. 신도 역시 정답적으로 갑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 글씨체. 저에게 가겠지, 베이비. 글씨 참. 젊은 너에게. 암만 날고 기어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갑니다. 준비되셨죠? 불러주세요. 거꾸로 걸어가도 너에게 가겠지, 베이비. 암만 날고 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여비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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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언티, 여비언티. 여비언티, 과연. 결과. 보여주세요. 터뜨려. 그냥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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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보여주세요. 터뜨려. 터뜨려, 그냥. 터뜨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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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진짜 리얼 실패. 리얼 실패.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잘못? 진짜? 동엽이 형 잘못 썼나봐. 가겠지 맞아요? 걸어가겠지 아니고? 동엽이 형. 베이비 배 아니야? 베이 배? 그러면 안 되죠. 베이베? 몰라도? 베이베는 아니잖아요. 진정해. 여러분 좀 충격받은 것 같은데 좀 진정해 주시고. 아니 왜 이러지? 아, 동엽이 형. 이렇게 까불더니. 그렇게 까불더니. 강의율이 세게 나왔어야지. 아까 신동엽 씨 시계 보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힌트판 오픈합니다. 오답수로 와, 오답수. 아니, 어디가 틀린다. 오답수. 골라주세요. 3차까지 가게 되네요. 오답수. 오답수. 주세요. 하나? 하나. 하나야 뭐 좀 희망이 있고. 두세 개면 큰일 납니다. 오픈. 두 개. 어? 두 개예요. 애매해합니다. 두 개. 어? 다 캣지? 다 캣지가 아니라 다 캣지? 다 캣지 아니에요? 결국 너에게 다 캣지. 거기가 조금 약간 애매했던 것 같은데. 다 캣지면. 그럼 한 글자. 하단은 뭐지. 자, 뒤에고요. 이거 잡은 사람이 영웅입니다. 3차. 3차. 마지막은 라스트. 듣자 쓰자. 먹자. 으쨰. 듣자 쓰자. 으쨰. 그룹으로 걸어가도. 너에게 같겠지. 베이. 안 만날 거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멋잖아. 안 넣었어. 떨어지겠지. 어디야? 무조케. 어디야?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엽 씨. 아까 그 막 외쳤던 거에 에너지는 어디 갔습니까? 너에겐? 너에겐. 무증 씨 어디예요? 너에겐? 지코 어디입니까? 전화 몰라요? 가겠지도 그냥 가겠지. 어? 완전 가겠지. 어? 완전 가겠지. 어? 갓겠지. 갓겠지. 언티 형이면 갓겠지라는 걸 쓸 법 해요. 근데 그러면 한 글자밖에 안 쓴 거잖아. 갓겠지. 그러면 갓겠지, 졌겠지. 떨어졌겠지. 과거형으로. 따로 떨어졌겠지. 그럼 갓겠지, 졌겠지야? 떨어졌겠지. 다 과거형으로 가면 갓겠지, 떨어졌겠지. 곡 제목이 뭐라고요? 곡정보가. 네. 곡정보. 이제 다시 곡정보까지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돌고 돌아. 연인에게 강하게 끌렸던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끌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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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 아니라 던. 끌렸던. 그러면 갓겠지, 떨어졌겠지.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가. 그래, 과거가 맞아. 아, 이거네. 어, 갓겠지. 자,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갑니까? 아, 맞다, 연어. 일단 무진 씨 정답 전으로 갑니다.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이거 지금 마지막이지? 마지막이에요. 오랜만에 최종 실패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고서는 진짜 없다, 이거. 20분에서 25분 평소보다 일찍 간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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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 막상 와보니까 무섭네요, 여기. 무서워요. 탭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도전이고요. 골로 주세요. 거꾸로 걸어가도 너에게 갔겠지, 베이비. 암만 날고 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졌겠지. 오. 오. 치차. 진짜 뭐야. 야, 악이야. 우선은 정답이야, 아주. 직장 들려요, 직장. 듣기 좋았으면 그냥 맞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 가창력 부분을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마지막은. 또는 직장로 들려요. 자, 무진 씨로 앉아계시고 멤버들은 일어나서. 오랜만에. 실패인가요. 3차 후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떨립니다, 떨립니다. 시작합니다. 가사 보고 들어도 지게찌로 들린다. 갔겠지, 졌겠지.